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의 주인공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예전부터 봐왔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다. 아, 정말 예쁜 가수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은 아마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사의 주인공이고 이분은 모든 행사, 동창회 음악회를 비롯해서 모든 송년회 음악회, 큰 대형 행사, 모든 행사에서 보정수표입니다. 어느 자리에 이분을 초대해도 그 행사를 망치지 않습니다. 행사의 흥행 보정수표. 하순희 씨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붙 소리에 문가에 깃을 맺으시네 버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말로만 한숨 들였네 버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부병장 숨이 다 없어서 버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부병장 숨이 다 없어서 버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버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 버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 가슴에 한만 들였네 버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 삶의 날 액이가 한만 들였네 베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 베리버리 수많은 나를 부르더니